별이야 별이야 엄마는 아무래도 장사꾼의 소질은 없나봐 어이구 어이구 왔어요 왔어 여러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행운의 고급 마스크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요 남성용 이 색깔이 얼마나 예쁩니까 연두 연핑크 진보라 연보라 노랑 주황 빨갱이도 노랭이도 피해갈 수 없는 색깔들 그리고 이게 여성용 이게 구리 원단 마스크 이게 현대백화점에서 이거 한 장에 6만 9천원씩 보석 가짜 보석 붙어있고 파는 거 진짜 내가 봤다니까요 재즈가스 윤희정씨도 거기서 사셨나봐요 반짝반짝한 거 차가 줄 서 있더라고요 더 사실려고 근데 이거 15장에 10만 11만원이면 여러분 거저입니다 거저 몇 장 남지 않은 거 이제 좀 건지세요 여러분 우리 별이랑 난방비라도 좀 내고 겨울 보내게 별이야 그치 우리 올여름에 에어컨도 방풍 못 켰는데 짠 그리고 이거 이제 이 파인애플 주황색 그리고 핑크 이렇게 있거든요 별이야 이거 다 팔아서 우리 제주도 갔으면 좋겠다 제주도 따뜻한데 겨울에 마스크 이제 이거 보이시죠 요 박스 요것들은 다 이제 없고요 이 위에 남은 거 요거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찬스를 잡으십시오 정말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있으면 뭐하나 싶어서 지금 뭐 코로나고 뭐 중국 폐렴이 많이 온다는데 일단 보온도 되고요 빨아 쓰는 거라 정말 오래 쓸 수 있어요 저는 노백신으로 3년째 이 마스크로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인디언핑크 요것도 정말 이쁘거든요 이거 진짜 열 이거 넉장에 55,000원씩 팔았던건데 15장에 11만원 아셨죠 아 나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양당 다 까지 말걸 내 진정한 장사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에이 여러분 마스크 싸게 좀 내놓을 때 좀 사주라 인간적으로 아 정말 깐 느낌 정말 가오죽는다 가오죽어 별이야 잘했지 어머 별이야 오늘 별이 야매 이발 시켰어요 착해 우리 별이 이발비 안되는건 말이야 너 너무 땡큐 야 하자 하자 아 아 아 아 아 으 감사합니다.